영등포구가 영등포 소상한 라이브에 참여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구는 오는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해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통해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할 예정으로 오는 25일까지 12개 업체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선정된 업체는 스튜디오 및 촬영 장비, 소품 등 라이브 커머스에 필요한 일체의 기재를 포함해 상품 판매 컨설팅과 쇼호스트 섭외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판매 수수료는 참가 업체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 영등포구 지역 내 소기업 소상공인은 신청 가능합니다.